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말씀 교도가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원리스드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단위 목사님 이제 지금 독일에서 오고 계시고요 피곤치 않도록 성경의 충만함을 하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2, 3, 7, 5천 그리고 선교 우리 랩런트를 세우는데 절대 제자 부처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모든 가르치는 걸음 속에 제자와 함께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드려줍니다 특별히 또 이날은 성찬 예식도 함께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번 기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다다음주에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성교대회가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우리 중남미의 중요한 제자가 기한 40일 동안 훈련 받는 일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대회는 우리 교회가 찬양팀 그리고 기수단 그리고 영상 그리고 모든 뮤지컬 문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만한 우리의 교회의 그릇이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육자분과 우리 기한 랩렘트들이 찬양과 이 세계 선교대회를 섬기는 이래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팀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세계 선교원장에 중요한 망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송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아마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송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도님들이 그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복이 다시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육신이 좀 약해지면 신앙생활이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초월해서 성경에 충만함으로 그 육신적인 그 어려움도 보고만 해서 정인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도 아시는 모든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등전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 그리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등전 1장 3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돌아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로비 1층에 우리 선교 전강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터치하면요 각 나라의 선교와 또 2, 3, 7 나라가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도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선교의 역사를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 선교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 후대도 그대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한번 학습으로 도와주시면 너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요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게 저도 이제 부교육자지만 우리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 중직자는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있고 그리고 우리 랩련트들이 세계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세계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2, 3, 7과 5천 종족에 가상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랩련트들이 해외를 많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를 많이 가서 성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어릴 때부터 성교를 가슴에 둔고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2, 3, 7 나라에 중요한 성교의 역사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가슴에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와 랩련트가 한 팀이 되어서 세계 망대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왕수 무사님이 가상교회를 세워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2, 3, 7 나라에 직접 안 가고도 여기서도 2, 3, 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심부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망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망대가 어마어마하죠 가슴에 뛰는 얘기인데요 4등전 9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을 불렀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보금 없는 모든 이방인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망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등전 9장 15절의 언약을 잡고 이방인을 향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망대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망대냐 4등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있고요 또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고 또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데 바울은 이 중요한 응답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는 모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망대를 바울처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한 우리 여전도의 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바울이 처음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망대를 세운 게 있습니다 4등전 13장 5절에서 12절이 있고요 또 4등전 16장 16절에서 18절 또 4등전 19장 8절에서 20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누군가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분도 좀 역술에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스포츠인들이 너무 쉽게 역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린 여정이 지역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무속의 역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상이 얼마나 전나라를 우상을 딱 잡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저주, 재앙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2, 3, 7의 많은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저주,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를 해결하는 정도의 망대를 세워간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망대를 세운 거죠 그리고 바울은 4경제 17장 1절, 18장, 4절, 또 19장, 8절에 있는 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후대들을 키우는 회당의 망대를 세운 거죠 우리 후대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한 회당으로 들어가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바울의 망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고말을 이루은 거죠 다른 말라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망대를 세워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단위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보고말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울은 가슴에 스바냐를 보금하기를 스페인을 보금하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보고마가 스바냐, 스페인 보금하를 알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4등전 19장 21절 가슴 속에 로마를 품었어요 세계보고마 237보고마의 강대국 로마를 품고 로마에서 보금을 전하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27장 24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가슴에 로마라는 강대국을 살리는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보금 전하려는 세계보고마의 그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 16장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313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보금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세운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망대고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전도와 성교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성도님 중직자와 랩런트가 하나가 돼서 세 개의 망대를 세워가야 된다 우리 여기를 전도를 하고요 또 2, 3, 7 나라에 세 개의 성교를 가슴에 품고 우리 랩런트리 자라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 개의 보고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일에 심부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2, 3, 7 모든 나라에 가서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교육자와 중직자와 랩런트가 하나가 되어서 세 개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전도와 성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희도의 비밀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금토일 시대에 희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우리 교육국에서 우리 아워 스테이션부터 우리 유년부 이르기까지 또 지금 유년부도 랩런트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랩런트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희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유가 뭐냐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 자체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약과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연 이후입니다 우리 후대가 이 기도의 비밀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진짜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바울은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조금 진짜 조금 맛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입니다 정말 기도가 다입니다 저는 기도가 다다라고 했을 때 아멘이 돼요 왜냐? 기도가 다니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게 있더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게 있죠 뭐냐? 전문성입니다 유무사님이 이걸 가지고 천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다 다양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랩몬트들 다양한 재능들이 있어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각기 2, 3, 7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서밋으로 만드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일의 금토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TCK TCK는 세계보고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TCK 위해서 헌신하는 랩몬트들이 많고요 우리 TCK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도 많아요 이 TCK가 세계보고만의 중요한 길입니다 아니면 이 TCK가 전부 나중에 문제거리가 돼요 그리고 한국인도 아닌 그 나라 사람도 아닌 그 혼란으로 인해서 랩몬트들 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TCK뿐만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너무 방황하고 있는 TCK까지도 우리가 살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TCK를 위한 중요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TCK들이 많이 오거든요 각 나라에서 많은 TCK들도 오고 지금 이내리도 TCK가 있어요 또 우리 찬양대 보면 또 찬양대에도 우리 TCK가 찬양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찬양팀 중에도 TCK들의 찬양사획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또 귀한 목회자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TCK가 또 중요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들어가서 237보고마, 한국보고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CK를 위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교회 안에 이런 망대를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이런 망대를 많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이들의 뜻,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을 망대를 많이 세워서 우리 귀한 랩렘트와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들 속에서 237보고마하도록 인도를 받고요 또 우리 현장에도 이런 중요한 망대를 많이 세워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우리 귀한 교육국 전도자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보고마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금토일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 망대를 세우자 두 번째의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망대도 세워야 합니다 다라빵도 해야 되고요 미션움도 해야 되고 우리 RUTC 운동도 해야 되겠죠 이 정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현장에 다라빵과 미션웜과 RUTC와 또 지교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전도의 망대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4등전 2장 41절 42절에 있는 대로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전도의 축복 다라빵, 미션웜, RUTC, 지교회, 또 구형예배 이 모둠을 통해서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4등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안전뱅이가 나오는데요 이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 전도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안전뱅이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죠 이런 현장에 우리의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4경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재앙의 땅이죠 재앙지대에 빠져 있는 그 땅에 보금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망대 다라빵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알루티신을 하고 쥐계를 하고 또 우리 구역예배를 하고 뭐 하느냐 사마리아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버려진 재앙지대에 보금전화로 간 거예요 버려진 재앙지대에 보금전화로 간 거야 이게 전도의 망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이런 전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망대를 세워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망대도 세워야 합니다 세계 선교대회도 있고 우리 하나 선교대회도 있고 또 우리 중남미 제자 40일 집중훈련도 있지만요 우리 현장에서 이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어떤 선교의 망대냐 분명히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되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해요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해요 이게 선교의 망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차세대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 차세대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든 파송되어지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망대를 세워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가 돼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 나라에 생명의 빛을 바라고 허감을 끊고 그 나라에서 전도운동하고 성경운동하는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들었던 고백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제자 찾는 일에 조금 실패한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 가서 복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를 통해서 그 나라에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복지만 실권하는 거예요 제자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적인 일에 놓고 시간을 보냈다고 그 분이 직접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한 좀 캐나다에 6년 6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거기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제자 사역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제자를 찾는 일에 너무 후회된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역사는 결국 제자입니다 물론 성도님도 중요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분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제자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97년도에 한 일본인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일본 집회 때 파송을 받았어요 제가 매일 사몬을 카톡하는데 자기가 너무 참 부족한데 이래이래 이렇게 파송 받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97년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가족들이 전부 복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현지인 일본인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남긴데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일본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있는 교회는 일본인 현지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전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본 사람의 특징은 어중간한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약간 어중간한 게 있잖아요 성도였는데 제자였다가 성도였는데 제자였다가 제자였는데 성도였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제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 교회가 실제로 불신자 일본인들이 복음받고 영접하고 제자로 사과하는 모습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차세대 성교사들이 있어요 그 차세대 성교사님들이 이거 돼서 각 나라에 파송이 된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지향을 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의 망대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교의 망대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의 망대를 세워라 세계 교구, 세계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되 제자를 찾아라 예수님의 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모든 성교 현장을 치유해라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저기 설명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전부 이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보금으로 완전히 치유해라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학원가에서 마약 집중량 향상 음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중학교에도 그걸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안전한 날이냐 절대 안전한 날 아니에요 미국이 잘 사는 날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저보고 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라 하면 절대 안 보냅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이라는 세상이 완전 허감이 잡혀있는 날입니다 미국에 보냈다 이 말은 뭐냐 그냥 마약하라고 보낸 거예요 100% 마약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룸메이트가 마약을 했거든요 기우사를 같이 쓰니까 얘가 왜 마약을 했냐 얘가 인디언입니다 인디언 캐나다인이에요 인디언 캐나다인의 특징이 뭐냐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 그 다음에 모든 복지를 다 해줘요 대신 일하지 마라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런데 인디언 친구들이 복지를 엄청 받고 학비도 다 물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을 건 뭐냐 어릴 때부터 마약, 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이 공짜니까 다 해주니까 밤마다 제가 기술을 같이 썼으니까 밤마다 괴로워가지고 구토하고 시달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걸 내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줬는데 야, 그 마약 끊어라 근데 그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게 마약이에요 제가 제 룸메이트가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마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후대들 우리 룸메트들을 막 지금 막 끌고 갑니다 사단이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의 망대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다 빠져있다니까요 그 끔찍한 걸 제가 봤거든요 제 친구니까 결국 얘가 퇴학당했어요 왜 퇴학당이냐 마약을 했는데 마약하면 퇴학인데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학교에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못한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상대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의 망대를 세운다 할 때는 13장 16장 19장에 치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로 치유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뇌에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이 뇌에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그리고 마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떠나게 만드는 그 힘이 복음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의 망대를 만들 때 반드시 복음만 얘기했대요 선진국들 잘하는 게 복지입니다 그걸로 해서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TCK 다문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계속 집어넣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성교의 망대를 만드라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성교에서 가장 중요한 후대 이 인재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걸 잘 안 거죠 우리 성교의 가장 중요한 랩런트 이 랩런트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성교 망대예요 재앙을 막는 길이고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TCK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전도와 성교의 망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 우리 TCK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현분지역에 키한 TCK 사역이 있잖아요 한나라 한나라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나라 한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보고 자라야 됩니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미국 닮아갑니다 반드시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이 망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 속에 있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하지만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전도 성교 망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우리 우리 성도님과 우리 후대들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랩린트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랩린트들은 반드시 언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랩린트들은 반드시 언어 공부해야 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니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2, 3, 7 나라에 언어 중에 반드시 하나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계 나가보면 영어 뭐하면 불편해요 여러분들 우리 랩린트들이 해외 나가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불편합니다 만약에 영어로 대화가 안되면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겠지만 그도 세계보고만 랩린트로 서밋되려고 하면 언어는 반드시 하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준비해서 세계보고마 전도 성교 망대세훈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랩린트들 꼭 언어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공부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2, 3, 7에 나가면 일단 영어를 해야 돼요 아프리카 가도 영어합니다 유럽에 가도 영어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영어해요 그게 준비예요 우리 후대들은 그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와 성교의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랩린트들이 2, 3, 7 나라 갈 줄 믿습니다 다 우리가 보내야 돼요 우리 후대들 2, 3, 7 나라로 다 보내야 됩니다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교할 수 있도록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은 뭐해야 되냐 이를 위해서 후원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교입니다 저도 저보고 성교 나가라면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 나이도 있고 아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되죠 2, 3, 7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뭐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 그 다음에 후원할 수 있는 후원의 망대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나라에서 세계보험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할 수 있는 헌신의 망대를 나는 세울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성도님 중직자와 랩런터가 하나가 돼서 세계망대를 세우자 어릴수록 2, 3, 7 나라에 보내야 돼요 진짜 성교하려면 2, 3, 7 나라에 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망대의 역할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